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보도해드린 캐나다 공립대학 특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토론토 대학교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토론토 대학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유학하고 싶은 캐나다 대학 1위에 꼽히기도 했죠. 최근 재생의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명문 토론토 대학교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3개의 캠퍼스가 토론토 곳곳에 위치해 마치 도시 전체가 캠퍼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토론토 대학교. 특히 1200만 권이 넘는 장서가 보유된 44곳의 도서관은 캐나다 유일이자 북미에서는 하버드와 예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지식의 보고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인재들이 인슐린을 개발하고 줄기세포를 발견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적은 토론토 대학교를 재생의학 분야의 선도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재생의학은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시켜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의학으로 줄기세포 이용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we've realized that there's a better way to treat patients who have diseases that we can't solve currently. And so we're really tackling some of the biggest problems in medicine like stroke. The University of Toronto is one of the best places in the world to study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medicine. 그리고 특히 엔지니리링과 메디슨을 통해 그 두 과목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캠퍼스를 벗어나자마자 몇 걸음도 안 되는 간격으로 대형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10여 개의 대형 병원들이 모여있다는 건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들이 즉석에서 소통하며 재생의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한 번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죠.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굉장히 스트롱한 데이터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스터디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연구 환경이 되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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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연구가 있는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지적 결과물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토론토 대학은 연구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학교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 허브인 마르스 이노베이션과 재생의학 상업화 센터 등이 토론토 대학과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탄한 연구 환경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164개국에서 온 만 4천여 명의 국제학생들입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변화를 만든다는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어와 피부색이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 이곳에서 세계를 변화시킨 수많은 역사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뭐가 됐든 간에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저는 제 연구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라든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토론토 대학교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